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앞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뒤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는 지금 정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전 정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이 공개되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 분노가 끓어올라서 폭발할 지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도움을 주의가 하면서 안철수 대표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시작 때부터 아쉬울 겁니다. 제가 6월부터 상고철호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돼서 모실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철수 대표님을 모시고 싶었느냐 너무 알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안철수라는 분이 누군가 도대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정치인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궁금증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계속 새로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 새로움의 힘이 뭔지 그 원천이 뭔지 제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대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중도 진영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배제하고 논할 수가 없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중도에서의 힘의 원천이 뭘까 제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저의 궁금함은 앞으로 우리 야권이 과연 연대하고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제 가슴에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여러분 인터뷰를 보니까 김종인 대표님 위원장님과 제가 찬성하고 있는 경제법에 대해서 직격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민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정책 속에서 발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발음들을 어떻게 쫓겨나가고 이런 공문회장을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민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제안된 민원 속에서도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가진 대한민국의 혁신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대한민국 미래와 야권의 혁신 과제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과연 야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권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해야만될 10대 과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께서도 지금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알고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도 사실은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점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대한민국의 상황 진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는 한마디로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앞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 처음 첫 일성이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칼기 폭파 사건 재조사하자 그리고 또 국립묘지의 친일파 파묘하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다시 또 과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 이야기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입니다. 아는 게 과거 파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로 과거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빛의 속도로 그냥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는 지금 정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대통령이 협치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바로 국회에서는 밀어붙이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선의에 기내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되고 상호 견제되는 그런 제도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인 3권 분립도 무력화되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모두 다 청와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경찰이라든지 또 감사원이라든지 전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실 경제가 지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처음부터 밀어붙이고 있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포함해서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월금만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왜 안 했을까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이렇게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컴플렉스 시스템 아닙니까 복잡해여서 서로가 서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심지어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부동산 가격이 보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단순한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그 정책 효과가 난리도 없고 이미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기저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경제에서 앓고 있는 그 와중에 코로나19까지 직핵단을 맞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문제가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게 있습니다. 벌써 이번 정부에서 2022년이 되면 400조 원에 달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수립 이래 600조 정도의 부채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채를 이전권 5년만에 그렇게 부채를 만들고 부채 비율도 50%를 불쩍 넘어서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이렇게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권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이 뭔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축통화국 같으면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리고 미국같이 GDP 대비 100% 부채 비율 일본은 요즘 보니까 28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 보고 우리가 50%, 60% 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피치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 수 있는 일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한 자금들을 빼가고 결국은 외환위기까지 연결되게 되는 그런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들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전 정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이 붕괴되는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남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잣대 기준들은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반인들의 상식인데 이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정부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가 아니고 내 편이냐 아니냐 그 기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불공정해도 이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아무리 제대로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또 가짜 증명서 나도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 들게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외교 안보가 파탄이 났습니다.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그리고 일본과 관계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는 투대접 받고 북한으로부터는 모욕을 당합니다.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하는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항상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아무리 모욕을 받아도 그냥 괜찮다 괜찮다 오히려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정말 몰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 눈치를 보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미국과도 관계가 좋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에 부탁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도 일본과도 중국과도 거기 사상 최악의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유화적으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북한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익의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킨 손상을 시킨 그런 결과를 처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론 분렬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정부가 잘못을 해서 국민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그때 국민들 중에서 일부 소수를 악마화해서 다른 대다수 국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향하던 화살이 국민들끼리 서로 향하도록 만드는 게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사와 간호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국가 미래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정권마다 꼭 그때 해야만 될 시대적인 과제 개혁과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이 그 개혁과제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 그거는 국가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그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제구조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실종되고 유일하게 개혁의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검찰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니 그것도 완전 개혁이 아니죠. 가짜개혁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그런 개혁과제들만 제가 이렇게 짚어보더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또 연금개혁 문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 포함해서 지구온난화 대책 이런 것들이 이 정권 내에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고 있지만 국가 미래에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이 닫힐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도 전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실 지금 단기간 해야 될 것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아마도 내년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임상 3상에 9개 정도가 백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몇 개 정도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약효는 어느 정도일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인구 수만큼 백신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접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천만 명이 한꺼번에 병원에서 접종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사실은 시급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며칠 날 첫 번째 날은 누가 맞고 두 번째 날은 누가 맞고 그 다음에 생일 생일 순으로 한다든지 나이 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병원으로 전 국민이 몰려드는 혼란 상황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닥쳐서 하면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론화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만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 아마 내년 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극복까지 긴 터널이라고 통과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3분의 1 지점을 지났습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고생의 두 배의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7월 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 종식 이야기한 것은 정말 코미디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음식 옥률이라든지 소비 진작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게 또 대통령 눈치보고 나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확산 문턱에 가 있고 오늘도 확진자가 100명 또 넘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2차 확산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합니다. 그냥 제 예측에는 앞으로 2차 확산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지금까지 모총 기간에 두 배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를 잘 관리해서 제2차 2차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보통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거의 밀란 수준의 그런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물에 빠진 분들 한 분이라도 건지는 일들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뒤처지고 우리는 절벽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슬기롭게 폭폭한 다음에 계단식으로 발전했듯이 그리고 또 2008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지나면서 또 계단식으로 발전했듯이 미리 이 고통의 기간 동안 참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 시기를 준비를 해야 나니 그 다음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계단식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강연 기회에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10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제 생각하는 한도에서 생각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야 되는데 그냥 과거만 파고 있다는 게 그게 더 암울하게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이 정권을 규정짓는 특징짓는 두 가지 단어가 바로 무능과 미성이다. 이런 말을 어떤 어르신으로부터 사실은 들었고 저도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못한다고 비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고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앞서 나가게 하려면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정권교체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사실 죄송하게도 말씀드리면 어제 여러 언론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들이 모자라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권 세력은 정말로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직권 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강구한 정치 진영에다가 어영 지식인에다가 그리고 어영 시민단체에다가 또 어영 언론에다가 강구한 팬덤까지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장을 지금 정부 여당이 또 거의 독식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단한 먹이 사슬들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강구한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아주 네임드라고 이렇게 통칭되는 수많은 스피커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방위로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권은 어떤가 야권은 사실은 더 신뢰할 수 없고 더 비호감이 많아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로도 사실 나타납니다. 그 ARS 여론조사가 있고 그리고 면접원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ARS 여론조사 리얼미터를 포함한 ARS 여론조사는 각 각 정당의 아주 강한 지지자 그룹들이 과다 대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갤럽을 포함한 면접원 여론조사는 일반인들 민심이 좀 더 반영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면접원 여론조사 그리고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갤럽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2월 초 이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17% 18% 였습니다. 바로 지난 유로 봤습니다. 19% 20% 입니다. 사실 1,2% 차이니까 그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여당에 엄청나게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지지율이 잘 빠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는 반대 진영 결집하고 반사 이익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상황진란 다해서 고쳐야 이길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 사실 제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저 20, 30대 젊은 청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모임을 갔습니다. 제가 바라톤도 하고 달리는 거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전국에 20, 30대 러닝크루들이 수도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작년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하고 뛰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고 지금도 한 10여 팀 정도가 밀려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팀 정도 한 10킬로 씩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대다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여의도가 즉석거릴 정도로 큰일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정치 뉴스가 눈에 띄기만 해도 안 보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도 그 사람들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 조차도 야당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메시지를 내놔도 메시지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 자체를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에 안 들리는 거죠. 지금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듣지 않게 되는가 굉장히 무적된 오랜 기간에 무적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이미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당인데 억울하게 기득권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당이 기득권인데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는 기득권 이미지가 없고 야당에 대해서 기득권 이미지를 그 20-30대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탄핵까지 겹친 상황이 되면서 기득권 이미지 보다 저는 더 크게 잃은 것이 유능한 경제 세력 이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능이 유능의 이미지 그 사람들 표현으로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잘해 이런 이미지가 예전에는 있었다면 탄핵에서 잃은 가장 큰 것이 유능한 이미지 이런 것들까지도 송두리째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과 극정 운영 능력 면에서 부적격 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20-30대 40대까지 말고도 50대도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그전에 야권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50대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에 그 386 세대들이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되면서 또 저기도 야권 지지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지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실과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진실과 인식이 다르다고 해도 결국은 인식이 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진실과 다르더라도 잘못 인식된 것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 없이는 정말 백약이 무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스피커들 지금 여권의 스피커들이 지속적인 흑색선전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서 완전히 덧칠 이미지를 덧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내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제1야당 내부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제1야당 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이 자리니까 가감없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이미지가 그 사람들 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어쨌든 인식이 그렇게 잡혀있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친이 침박 그런 당내 대립문화를 속에서 그냥 당내 획일적인 이미지 획일적인 정당이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없고 개혁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획일적인 기로는 민주당만큼 획일적인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협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뭉쳐서 같이 이기는 것보다는 각자 도생 식의 이미지 그러니까 정말 능력은 개개인은 능력은 있지만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집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받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다 종합해보면 대한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지금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제1야당 대립 구도가 사람들 머릿속에 저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민주 세력 과 적폐 세력 서민 과 기득권 호감 비호감 지금 이런 모약한 트레임에 야권이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야권에 정말 절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지금이 야권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독선 처음 보는 그러니까 정말 처음 경험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독선 위선 무능 그리고 국민 분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매일 쌓이고 있고 바로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국민 분노가 끓어올라서 폭발할 지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 분노가 폭발하는 비등점이 오더라도 야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영국 인민가 거기에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란 거는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순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하는 것 밖에는 없고 기회는 하늘이 주시는데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참기만 하다가 기회 놓으면 그 기회는 우리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운이 좋다고 부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운이란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순간 저는 야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비등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혁신 노력들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청산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가치지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만이 이런 국민 분노 비등점과 만나는 순간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야권 혁신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씻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면서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인지 그래서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한국정치에 양대 개혁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대 개혁 과제라는 게 정치권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이 왜 한국정치에 실망하는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 내지는 사익추구 정치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진영정치에 대한 패거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부패나 사익추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진영정치가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판단 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진영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정의 작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자기 편에는 엄격하게 우리 대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정작 민생문제 해결은 전혀 고해시하는 그런 정치들 이 두 가지가 국민들이 정말 실망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이런 과제들을 야권에서 선점을 한다면 지금 보면 뭐 여권은 이 두 가지 점에서는 전혀 고칠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권이 이 두 가지 과제를 선점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일 야당은 한 진영의 자산 또는 뭐 더 말씀드리면 보수의 자산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정부여당은 자기 진영의 자산 으로서 역할만 관심있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도 우리 진영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1대1 싸움으로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겠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하겠다 어떤 개혁도 하겠다 그게 전달되면 저는 정권교체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보니까 10가지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개혁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큰 그런 개혁 과제들이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혁 문제는 유능한 디지털 미래 세력이 되는 겁니다 미래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반 중에 기반 기술이고 코로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습니다 그전까지 5년 1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속하게 당겨져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실은 내년 말에 종식된다고 하면 2022년부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미 현실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준이 어떤가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중국에게는 3년 전에 뒤처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갈수록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보시면 우선은 인력면에서 중국의 바이두라는 검색엔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전에 발표한 것이 3년 내로 인공지능 엔지니어를 10만명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한 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몇 명 키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500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MIT에서 얼마전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원 빌리언 원 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1조원 조금 넘게 투자를 해서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천억입니다 한 대학의 예산 10분의 1이 우리나라 전체 규모입니다 모든 것은 다 횡령으로 진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산업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 그리고 인력 양성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야권이 저는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 산업 이제는 데이터 산업이 가장 큽니다 가치가 구글이라는 회사 기업 가치 중에서 구글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검색엔진 아닙니까 그 기술 아닙니까 검색엔진 기술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가치 중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거의 80-90% 는 뭐냐 구글이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 가치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누가가치를 창출하는가 해야지 기술개발에 예산 투입할 때는 지났습니다 벌써 지났습니다 그게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그냥 R&D 예산 배정하면 벌써 한 8년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야권이 제대로 바로잡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좀 빨리 알겠습니다 제3의 길 개척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항상 어떤 나라든 두 당이 경쟁하다 한 당이 정말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미래가 없을 때 그 당이 취했던 것이 제3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그 망가지는 노동강을 제3의 길을 주창을 하면서 다시 집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의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제3의 길은 우리의 노선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범박싱이라고 할까요 혹시 잠깐만 제가 약간 쉬어가는 코너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이 점들을 아마 머리를 대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든 점을 이렇게 4번에 다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번에 5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4번에 이 선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려면 혹시 혹시 의원님들 중에 답을 아시는 분은 여기 와서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아시는데 이렇게 자 한번 2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냥 보면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굳이 시간도 좀 부족한데 이걸 보여드리는 중과 보통 이렇게 점화 9개를 손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여기 박스가 없는데도 이 선안에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누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이 영역 내에서만 자꾸 생각해보면 이게 도저히 매번에 안 되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나 스스로 만들었던 그 범위를 그냥 버리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고 범위를 벗어나야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런 저는 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정말 고정관념 탈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탈피를 해야지 정말 혁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짓과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기 영역주의와 단호하게 싸우는 겁니다. 저는 정부 재정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벌써 이번 정부 정권 끝나면 50%라면 벌써 경고음입니다. 어떤 분들이한테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IMF 때 재정 확장정책을 써서 살리면서 정부 재정 20% 부채 비율은 순식간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60%를 경고선으로 두면 20% 버퍼는 있어야 어떤 순간에도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40% 정도로 기준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거 무시하고 벌써 50% 넘지 않습니까? 벌써 경고음이 우린 겁니다. 그래서 야권은 책임 있는 정치 세력 그리고 여권은 무책임한 정치 세력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되겠다. 그것이 지금 여당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야권은 집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집권한 이후에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저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집권만 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인기 영합주의에 그냥 빠진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선거가 끝나면 끝이 아니고 선거가 끝난 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걸 국민들께 설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지금 정부 여당과 싸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민과 정말 공감 능력도 제가 20, 30대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야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 능력, 이해 능력이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사실 근데 저도 저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 언더스탠드가 언더 아래의 스탠드 서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위의가 아니고 사람들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보고 진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 언더스탠드라는 단어가 가진 좋은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밑에 서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 그게 또 야당에 꼭 필요한 그런 야권 혁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가진 생각이 사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답답해서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목표가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정부에 대고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관찰시키는 게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 집회하려고 하시는 분들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현지권 세력을 엉뚱하게 도와주는 결과를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그분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집회나 유튜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권교체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화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이 야당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대중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그게 잘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잘 싸우는 것이다. 저는 그 집회 이번에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 부근해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보시면서 아마 민심의 흐름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정말 막연한 민족적 감성에 의한 대북 유화책은 정말 문제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 대북 강경론만 고집하는 것도 이제는 갈 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게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유지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군사적인 대응태세를 갖춰서 감히 약보지 못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 그 두 가지가 병행될 때만 우리가 바라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은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린 자세로 영원한 파업 그리고 국민통합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 방안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찾는 것도 야당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문제는 나중에 9번 정도에 다시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혁신 방안은 결국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정당, 민주정당이라면 소장개혁파가 있고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키우는 정당이 미래를 키우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인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말씀들을 들어봤더니 영남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쪽은 영남에서는 지방의원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10년 이상 지방의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번도 교육받아본 기억이 없고 무슨 지침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미래를 정말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 모토로 해서 재정립하고 다시 정말 약화된 조직들을 다시 강화시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저는 약권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역사 또 민주화 역사 모두 다 야당의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운동권 세력 싫다고 민주화 역사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권 내에서도 민주화 투쟁 헌신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은 산업화 때문입니다. 산업화 성과가 있어서 민주화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 둘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대한민국 역사를 인정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국가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산업화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화 역사도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우위에 서야 됩니다. 사실 불공정 안칙 특권에 단호하고 내부 부조비에 단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야 요즘처럼 예전에 조국 사태 지금 추미애 사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야권이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만 비판과 견제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칙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왔던 이유 그리고 또 장재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요청하셨던 이유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절박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린 10대 개혁 과제 이런 게 절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생각 가진 의원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10가지를 하자로 제가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정권교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고민을 시작하는 시작점 저는 그것만 되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에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말씀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원정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야권의 혁신 과제에 대해서 열정적인 방향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만 관련하여 질문 계시는 분 우리 유리수 기원님 오셨습니다. 김정대 기원님 오셨다. 가셨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안철수 대표님 강요하다고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말씀을 이렇게 장시간에 같이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토론에서 그때 보고 지금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논리정연한 시제가 처음 느꼈고요. 그동안 죄송한 말씀인지만 굉장히 내공을 많이 쌓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참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시한 내용 자체가 다 저는 오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수행하고 또 실천에 대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요일에 대해서 99% 공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저거는 당이고 정책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한 소수 정당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치라는 것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자신의 그런 구상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성공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권의 상황이 우리 소위 말해 보수나 중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찌 화폐도 지금 적응 결제를 할 수 있을지 또 내연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게 적응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 국민의당의 대표로서 국민의당을 제1당으로 만들 그런 의지와 능력과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 당에서 계속 계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나는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냐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안철수 대표님 본인으로도 우리 야권 전체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감이나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야권이 어떻게 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1야당과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선거 준비라든지 아니면 통화, 연대 이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은 어떻게든 아예 관심을 끊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올리는 겁니다. 관심을 다시 가져야 어떤 이야기하는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따라서 비호감을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야권 지지층이 넓어지는 거고요. 이런 관심을 끌 수 있는 길은 저는 혁신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당이 계속 우리 바뀌었다고 말을 해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담론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앞서거니 뒷서거니 서로 야권이 제가 드린 이런 십여 가지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경쟁관계를 보여준다면 그게 아마 처음으로 마음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한당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당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두당이니까 두당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이렇게 긴 흐름에서 야권으로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얼마 전에 진중권 전 교수와 대담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메시지들을 열심히 국민께 알리고 있습니다만 200만 교수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재밌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야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로 높구나 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 정부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야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여행을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